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자입니다. 이제 장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아쉽죠? 아쉬운데 계속 빠지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져가지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죠? 차로 오를 듯 하는데 왜 꺾이지? 하면서 좀 약간 아리송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코스피가 좀 꺾이는 것처럼 우리 삼성도 같이 꺾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368.31을 가리켰네요. 0.47% 빠졌습니다. 이제 개미들 사기 시작하죠. 이제 개미들 1488억 그리고 외국인이 샀어요. 723억 샀는데 오늘 기관 애들이 2154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막 매도세에 좀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이고 좀 답답했어요. 삼성은 0.98% 한 1%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한 1%까지 빠질 거라고 거의 1% 빠졌고요. LG 앤술은 보압으로 끝났네요. 보니까 하이닉스 900원 빠졌습니다. 1.05% 빠지고 삼바도 보압. 우선주 0.5% 정도 빠졌습니다. 300원 빠졌네요. 그래서 선방했어요. 더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었고 5만 5천원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힘이 있어요. LG화학이 0.97% 하락했고 SDI 0.49%, 현대차 0.9%, 카카오 0.32% 빠졌고 네이버가 1.03% 올랐습니다. 기아 0.426, 포스컬딩스 1.8, KB금융 1.02% 정도 빠졌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코스피. 코스닥은 711.75, 오늘 코스닥은 올랐어요. 0.29%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샀는데 오늘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227억. 오늘 기관이 있어 파네.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기관들이 판다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 보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한 0.5% 정도 현재 빠졌고요. 셀트리니너스퀘어 0.35% 정도 빠졌네요. LNF는 1.32% 정도 올랐고 카카오게임즈 1.6% 빠지고 HLB 1.9%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보합이고 포라비스는 한 0.7% 정도 올랐고 리노공업 0.6% 올랐습니다. 셀트리니너스퀘어 보합 스튜디오 드래곤 2.5%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빠지고 또 조금씩 내려가고 이렇게 좀 뭔가 기맞추기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선물은 0.82% 빠졌네요. 코스피 200 선물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 상에 현재 강보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등락이 좀 심해요. 중국도. 홍콩 항생 0.12% 상승이고 홍콩 에이치도 0.11% 강보합니다.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약간 좀 행보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일본 아주 재밌어요. 일본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2만 6,700원에 갑자기 슈팅을 해버렸습니다. 2.5% 오후에 금리 관련된 이야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이 안전히 그냥 슈팅을 해버렸어요. 슈팅을.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참 흥미로워요. 금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 되려나 하는 생각도 들게 드는데 하여튼 일본이 아주 오늘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의외로 오늘 좀 저도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황당했어요. 황당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많이 뜨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뭐 ETF, ETF들이 좀 뛰는 것 같은데 요즘 구리가격이 금을 뛰어넘어 가지고 빠르게 오르고 있다네. 또 구리가격. 구리는 그 경기 선행지표로 분류되고 있던데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따른 경기 성장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구리 선물 H하고 선물 H, ETF예요. H 해치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들어서 5.4% 상승했고 최근에 한 달 수익률이 11.5%네요. 코스피지 수는 물론이고 하여튼 금 관련 ETF의 승리를 뛰어넘고 있어. 최근에 가파르기에 오르는 구리 가격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이 지난 18일 현재 톤당 9,273달러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지난해 2월 톤당 10,000달러를 넘겼던 구리 가격이 이후 꾸준히 하락을 해가지고 지난해 7월에 톤당 7,000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이어 등락을 조금씩 반복하는가 싶더니 10월 이후에 상승서를 가는 거야.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서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던 중국이 지난해 말 이후로 방역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다 보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하고 수요감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은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 최대 소비국입니다. 금융업계에서도 구리는 닥터 쿠퍼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의 흐름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를 많이 살펴보는데 구리가 경기 선행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건설과 전기를 비롯해가지고 산업 전반에서 기초 원자재로 사용하는 만큼 세계 경기가 호전될 그런 기미가 보이면 구리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WTI 유가가 80달러를 넘어 섰으면서 국제구리 가격 또한 상승체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원자재와 달리 비철금속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죠.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 유입 기대감이 비철금속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구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구리 수요의 4분의 1이 건설 부분이죠. 그쪽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비철금속 가격 상승이 이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요 견인 기대감 이외에도 미국하고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상황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리가가 뛰고 있다. 금 가격보다. 하여튼 구리에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우리 삼성전자는 한 6만 400원 아침에 6만 전자도 깨졌어. 또 오전에 6만 전자 5만 9천 5백까지 휴양청 했었습니다. 이때 들어가다 싶었는데 하여튼 이때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다시 또 올라갑니다. 6만 400원 그래서 하루 잘하면은 하루에 한 1%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단타치라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질 때 들어가는 거지. 기준 잡고 일단 외인들은 끝까지 삽니다. 아침에 좀 팔듯이 팠는데 26만 전 샀어요. 외인들이 계속 삽니다. 지금 기관들이 팔아서 그렇죠. 오늘은 기관들이 고춧가리 뿌렸고 개미들이 좀 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외인들 보니까 메릴린치가 92만 주 UBS 47만 골드만 29만 모건스텐린 10만 주 정도 이렇게 샀고요. 메코리 8만 1000주 정도 그리고 JP에 들이 많이 팔았나 또 오늘 118만 주나 완전 고춧가리 뿌렸네 그냥 메코리가 한 19만 주 정도 20만 주 가까이 팔았고 UBS 11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 21만 9천 주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공매도 아주 안 좋고 그리고 또한 오선주가 5만 4천 8백원 지금 안 좋죠. 이러면 안 좋죠. 보니까 그래도 바닥 가다가 갑자기 그 종가 요정이 나옵니다. 용가 요정 슉 올라가요. 5만 4천 8백원으로 5만 4천 3백원까지 막 비리비리 하더니 4,500원을 끌어올려 봅니다. 종가 요정 외국인들이 6만 4천 주 정도 매수를 했죠. 기관에 들이 좀 팔고 개미들 5만 2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릿 34만 미엘린지 9만 7천 UBS 4만 6천 ESG 17000 CS6천 이렇게 골고루 샀고요. 슴메스 했고 맥커리가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16만 5천 주 모건 스탠릿 6만 5천 이렇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주 훅 빼렸더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 하나 종가 요정 잘 나온다. 근데 하락에서의 종가 요정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끌어내리기 싫다는 거겠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